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테마 5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부분은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지적 전산자료 이용, 복구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지문상도 거의 매회 출제가 들어가니까 하나하나별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들어가게 되면 먼저 종합공부를 볼텐데요.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보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의의부터 보게 되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하는 사항이 있고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하는 사항을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까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장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관련 장보들이 총 18종의 장보가 기존까지 있습니다. 이 장보들을 한가분에 모아서 통합한 장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토지나 건물의 내역을 알고 싶다거나 관련 장보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이것저것 다 뜨는 게 아니라 부동산 종합공부를 하나만 딱 대게 되면 토지에 관계된 사항 건물에 관계된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업무 처리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없던 게 생긴다는 얘기는 공발량이 늘어나니까 그건 안 좋은 얘기지만 실무상에서는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항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업무 처리에선 좋아진 것이니까 의의별로 어떤 게 있는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까지 담고 있는 장보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작성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작성이란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용을 위해서 작성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그럼 작성 관리 운용권장 지적소관청에서 작성 관리 운용하게 되어 있고 중업공부의 경우 전산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전산은 바이러스를 먹어버리는 순간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이 복제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제 지적소관청의 권난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운용하고 복제 가능상 모든 사항은 다 지적소관청에서 가진 권한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등록사항을 공부하시는데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크게 5가지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 등록한다는 등록사항을 규정하는데 첫 번째가 토지 표시와 소유 제한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이 돼요. 이 내용은 지적공부에 따른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등록해 줌으로써 토지 표시와 소유 제한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 제한한 사항은 어디 보고 등록하느냐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토지의 경우는 지적공부 보고 정리하셔라. 건물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란 것은 등록하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토지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까지 등록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토지어금을 나누시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공식하는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식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는 같은 법 제16조, 17조, 18조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식 가격 기준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토지가 되는 것이고 이건 주택이 되겠죠. 건물을 둘로 나눠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대통령령에는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총 5가지 담고 있는 내용이 부동산 종합공부로서 등록 사항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나올 것은 토지 표시와 수의자라는 사항이 나오더라. 두 번째의 경우는 건축물의 표시와 수의자라는 사항이 나오더라. 세 번째의 경우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나올 것이고 다섯 번째는 대통령령에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다섯 개를 담고 있는 장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말 쓰는데 법에는 네 개가 나와 있고 법에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는 하나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 담고 있는 장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작성, 관리, 운영, 복제, 지적소관청이고 등록사항은 다섯 가지 담고 있으니까 법에서 네 개, 0에서 하나에서 담고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중합공부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하는데 열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도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하고 그 다음 증명서에 대해서 발급을 얼마든지 해줍니다. 해주는데 신청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같은 경우는 증명서에 열람 신청할 당시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읍면동장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럼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복제하고 아직 안 나왔지만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을 정정하더라 모든 사항은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서 가진 권한입니다. 다 소관청이 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읍면동장에 끼어들어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합공부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한다거나 열람 신청할 때만큼만은 지적소관청도 가능하고 읍면동장도 가능하니까 이때만 나온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된 장들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제공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이 종합공부라는 것은 성격이 주된 장부이냐 종된 장부이냐 물어보는 게 또 성격입니다. 한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권을 하는 상황을 어디 보고 정리했느냐 여기는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종된 내용의 성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주된 내용이 해당돼 버리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주된 내용이고 이거 중심으로 기재했으니까 중합공부는 종된 게 돼 버립니다.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어디부터 고칠 것이냐 주된 거를 먼저 고친 다음에 중합공부를 나중에 고치게 돼 있으니까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이 잘못되어 있는 게 어디부터 먼저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고친 다음에 중합공부를 나중에 고치게 돼 있으니까 그 순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합공부의 성격은 종된 장부의 성격이 있으니까 개념 잘 파악하시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더라 어디부터 먼저 고쳐라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합공부를 나중에 고치는 순서인 것이고 토지 이용과 규제가 잘못되어 있더라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먼저 고친 다음에 중합공부를 나중에 고치는 순서가 되니까 중합공부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종된 장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격임으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아가씨면 중합공부는 등록사항과 관리운영체계 잘 기억하시고요. 지적 전산정보자료 이용을 합니다. 전산정보자료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용할 절차가 나오는데 그럼 이용할 때 뜻이 무엇이냐예요. 전산자료 이용이란 것은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가 필요하게 되면 등본교부나 열람을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한 지역을 통째로 개발할 경우에 이 많은 토지에 대해서 등본이 필요할 경우 하나하나 띄는 게 편할 것이냐 아니면 전산 담아와서 필요한 데로 뽑아쓰는 게 편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편할 것 같나요? 하나하나 토지마다 등본 띄는 게 편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전산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자료 이용의 뜻인데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개인의 신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절차가 중요해서 절차를 잘 세분화하실 것이 여기서 공부가 됩니다.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 먼저 심사를 받는 게 순서가 되어서 어떤 심사가 들어오느냐 심사권자 누구냐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심사를 받는 것이 심사권자가 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장 이 장자 있어도 그만 없이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문제인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것은 우리 지적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리 장관을 통칭해 부를 때 관계중앙행정기관 자기름을 쓰는 겁니다. 각 부처 장관에 심사 받은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먼저 심사 받는 것은 누가 심사권자가 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심사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라.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두 가지 특례가 주어집니다. 하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여기는 위에 것이고 아예 받지 않는 경우고 여기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재량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주어집니다. 뺄 수 있는 경우에요. 두 개 세 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리 신청할 때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이때는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권자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지적금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본인이 본인 심사 받을 필요 없으니까 심사 받지 않도록 빼주겠다가 첫 번째 규정이고 두 명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기관장 그 다음에 지자체의 장은 심사 받지 아니한다 해서 두 명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심사 받지 않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제 상속인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의 또 하나 볼 것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를 이용할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빼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구 심사 받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 받는데 심사 받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받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 소유자 사망해서 상속인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해서 절차상 특이한 것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 나오는 것은 중요한 팁이란 것이 원칙은 시험에 답이 안 돼요. 원칙은 답이 안 되고 항상 원칙과 어긋나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심사 받는 게 원칙이 돼 심사 받지 않는 경우하고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세분하는 것이 하실 공부고요. 심사 받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심사 받게 돼 있는데 심사 받는 것은 신청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 공익성 여부를 따져보니까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여부를 따져보게 되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사용 목적에 사용 방지 및 안전대책을 심사한다면 심사증이 나가게 되면 심사증 갖고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갈 것이냐 내용인데 심사 과정 거친 후에는 이때 각각 이용 단위별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세 개로 나눕니다. 전국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 도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 공구 이용할 때 신청 기간이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갈 때 거꾸로 시, 공구단 이용합니다. 이때는 어디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 가서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도의 경우는 이용할 때 이때는 시, 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단위 같은 경우는 이때 이용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한다거나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의 신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줄여서 지금 떠들어 있는 내용을 줄이게 되면 전산자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셔라? 심사를 받고 신청을 하셔라.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인데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기본 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장이 심사한다.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시고 신청은 이용단위별로 전국단위인지 시, 도단위인지 시, 군고단위인가 세분하신 다음에 단계별로 2학원 넘어가시면 큰 틀을 잡은 것이고 참고할 것은 심사를 받게 되어있지만 심사를 받지 안일할 수 있는 경우 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면서 큰 틀 잡은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문제 잡아낼 수가 있고 시험지문상은 참 잘냅니다. 참 잘냈는데 주로 잘내는 것이 이 두 개예요. 심사 안 받는 거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에서 잘내고 들어오니까 잘 파악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이용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료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 면제해주겠지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할 당시에는 수입 인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입 증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인조의 증지가 아니라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적소관청은 전저압회나 전제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표처럼 생긴 모양의 딱지를 샀을 경우에 그게 수입인지라는 것도 수입증지라는 것도 있는데 국가로 기숙되는 경우는 수입인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권 작성할 때 여권 신청했죠. 작성할 때 받는 비용 수입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보험 수입인지가 찍혀있고요. 하지만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넘어갈 때 지방세 개념 증지란 말 쓰는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국가가 기숙되더라 수입 인지 지방세 개념은 수입증지로 납부해서 수술을 내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심사 후 신청 두 개 딱 잡은 다음에 심사는 누구한테 갈 것인지 신청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를 세분하고 넘어가시면서 정리하시면 여기는 큰 뼈를 잡고 세부적인 사항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복구도 시험에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복구라는 것은 지적소관층에서 보관 중인 지적공부가 전부나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즉 없어진 경우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복구라는 말씀입니다. 지적소관층이 있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럼 대장단이 불타 없어진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때 하는 것을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할 때 누가 복구하느냐 복구는 지적소관층이 복구합니다. 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복제해 둔 게 있습니다. 전산은 복제한 게 있다 보니 바로 복구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키고 전산은 제외시키고 일반적인 장보만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장보만 지적소관층에서 복구하는 것이 방법인데 주의할 점은 신청을 받을까요? 소유자에게 신청 안 받습니다. 승인받을까요? 승인도 안 받습니다. 직권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하라고 통제해야 한다. 신청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도 받지 않는 것이니까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승인 없이도 소관층에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복구를 하는데 복구할 때는 옛날에 있던 멸실대기 전에 장부랑 일치하는 자료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복구할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에서 크게 둘로 세분을 합니다. 하나는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자료가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둘로 세번 하는데 토지표시에 복구자료가 일곱 개가 존재합니다. 소유권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곱 개가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올까요? 두 개? 아닙니다. 보기를 네 개 끄집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번 하셔야 돼요. 토지표시 복구자료의 경우 먼저 지적공부의 등본이 존재합니다. 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측량 결과를 통해서도 복구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측량을 실시하면 측량한 성과를 등재한 도면이 측량 결과도인데 소관층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복구할 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우리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층에서 만드는 결의서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표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번째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도 가능한데 등기부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라는 것은 소유권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등기부에도 표지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지부에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복구자료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차이점이고요. 네번째 지적소관층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내용으로서 등록사항 증명하는 서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복제는 지적공부도 가능하며 법안 확정 판결에서 정본과 사본도 가능하다 해서 총 7개가 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자유기업가시대 26회, 22회, 31회까지 기출하고 들어왔으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표시 중 몇 개가 있더라? 7개. 이 중에서 소유권의 복구자료 몇 개가 쓰겠느냐? 2개가 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을 통해 복구하게 돼 있으니까 이 2개 외에는 복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랑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같이 나와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같이 겹치기 때문에 먼저 공부할 것은 토지표시를 먼저 공부하시고 소유권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토지표시 복구자료 몇 가지가 있더라?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기부랑 확정 판결은 소유권에 또 쓰인다를 잡아나지 안 헷갈리니까 7개를 먼저 기억하시고 2개를 따로 떼어서 소유권에 쓰이는 것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잘 세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절차상에서는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절차의 경우는 첫 번째가 위에 나온 복구 자료를 전부 다 소관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료 전부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복구하다가 작성하는 것이 복구자료 조사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도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서란 것은 대장이 멸시라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복구자료 조사서가 작성되는 것이고 도면을 이용하는 복구자료 조사도가 작성되면서 각각 작성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이나 임해대장이나 공인전명부의 등록사항 기준으로 뭐를 만드느냐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준이고 지적도면이 등록사항 증명한 서류에 의해서 조사도가 작성되니까 대장이 멸시라는 경우는 자료 조사서가 되고 도면은 조사도가 되니까 각각 만드는 것이 과정이 되고요. 세 번째가 복구 측량이 들어갑니다. 복구 측량이라는 것은 무조건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충족해야 돼요. 복구할 때는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서의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허용어차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렇죠. 불일치하는 겁니다. 불일치한다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복구자료들을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을 때 이때는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어차를 초과한다거나 자료가 없을 때에는 측량을 통해서 토지표시를 새롭게 다시 결정합니다. 반대로 허용어차 이내의 경우는 오차 이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일치하는 면적입니다. 그럼 조사한 면적 등록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사된 면적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측량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해서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어차를 초과한다거나 자료가 없을 경우에 측량이 들어가니까 두 개 잘 파악해서 세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통해서 복구된 면적을 다시 결정을 하는데 이건 지금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죠. 결정할 때 복구자료 조사세, 조사세 면적이 허용어차 이내의 경우 범위 이내의 경우는 그 면적으로 간다 해서 이 경우는 측량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측량은 언제만 하더라 오차를 초과한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측량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다시 결정하게 되면 복구 면적을 다시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해 주는데 주의할 점은 면적 경계를 측량 결계를 다시 등록하면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조종은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종할 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와 이한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복구 측량을 통해서 복구자를 불합하지 않아서 측량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한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 면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복구하다가 면적이 바뀌었답니다. 면적이 증가가 됐대요. 기분 되게 좋아요. 면적이 감소가 되면 왜 내 어떤 감소가 됐지 2배에서 5일씩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분 나쁘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가는 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 면적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니까 조종 고칠 때에는 필히 동의받고 고치는 것이 과정이고 또 경계가 바뀐 게 경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것이 소관청에서 해야 될 조치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계가 여기라고 경계점을 박아주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알려주는 것이 조치가 되고요. 그 다음 바이들 절차가 게시 의무가 따라 나오는데 게시라는 것은 복구할 토지 표지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시공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게시는 미리 게시하는 거예요. 이건 게시 의무가 사전 게시입니다. 복구할 걸 미리 게시하게 돼 있으니까 게시는 사전 게시하더라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미리 게시하는 이유는 이의를 받을 목적으로 미리 게시하게 돼 있고 게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주게 되고 이의를 해결해 준 다음에 복구가 들어갑니다. 복구는 다시 만드는 거예요. 게시기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게 다 이의 해결해 준 다음에 대장 도면 다시 만들 때 복구란 말 쓰는데 주의할 점은 대장은 반드시 복구합니다. 대장은 반드시 복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반드시 복구하되 문제는 도면의 경우는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복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여기가 예외 규정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임해대장이나 공예자명부가 복구가 됐어요. 복구되고 지적도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을 경우에 이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축척 변경 시행지역은 나중에 어떤 지역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지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 가장 큰 도면을 새로 만드니까 굳이 옛날 거 또 만들 필요 없다 해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들어오는 것이 복구할 때 과정인데 복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복구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복구하더라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순서 보고 읽어보시면 복구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하고 복구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정리했습니다. 꼭 다시 교재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OX 문제와 기출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시기로 권장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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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